여정현의 정책연구사망권 로우메이커.org 3월 셋째주 주요당 대표급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3월 셋째주 주요당 대표급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일을 했지만 현재는 아무런 공직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법대 92학번이고 저는 9.1학번인데요 아직까지 일면식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복구와 LCD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졸업한 현대고 인근 주민들은 다행히 저를 자주 불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월 13일 조국방비법을 발의하였고 그 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3월 14일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상대적 검색량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의 기구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3월 12일 전지혜 정영희 위성전당 후보가 사퇴한 후 이재명 대표의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3월 14일 정봉준 후보에 대한 공천이 취소된 후 이재명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3월 15일 시민사회 상임위원들의 사퇴 논란이 있은 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대적 검색량은 보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조국 교수님은 울산대로 가시기 전 조교였습니다 저에게는 조국 조교의 조국 혁신당이 더욱 익숙한 편입니다 조국 교수님은 젊을 때는 굉장히 잘생긴 편이었는데요 입 큰 개구리가 별명이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3월 12일 전지혜와 정영희 후보의 사퇴 후 조국 대표에 대한 네이버의 상대적 검색량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3월 15일 조국 대표가 한동훈 딸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후에 조국 대표의 네이버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상승한 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비를 꾸준히 납부해 오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3월 14일 황사모 수석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 15일 동탄지역 공약을 발표했고 그 후 상대적 검색량은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3월 16일 이준석 장관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그 후에도 내부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목소리가 중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전남지사 때 국정감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3월 14일 광산구에 예위 후보 등록을 하였는데요 그 후에 내부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3월 15일 황상무 해임을 언급했고 그 후에도 네이버 상대적 검색량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3월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설했고 그 후에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상대적인 검색량은 낮은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3월 셋째 주 주요 당대표급 인사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